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냉선으로 장 덜 갈 수 있다고 혹시 고기도 살 수 있어? 아유 물론이지 영천하루가 셰프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매실청과 방앗질을 무근질 무근질 그 장은 대체 언제 흘려? 바로 그 장은 도대체 어디서 흘리는 거예요? 그것은 바로 6월 16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열린다고 많이들 하나 둘 셋 탐하자 하나 둘 셋 많이들 보이시오 그나저나 우리가 이렇게 개발 연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방송에 내보낼지 우리 참 궁금하오